자 이번에 해볼게임을 롤토체스입니다 일단 넘어가고 그거 보내주시면은 일단 이번판은 대충 한번 해보고 다음번부터 한번 보면서 할까?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보자 처음에 아씨 뒤집게 롤러 미쳤네 다 뺏겼다 안됐다 그거 리달리로 가야겠다 아 뒤집게 롤러 짜새네 아 그래도 뜨는건 여기 옆에 다 뜨긴 하거든요 이거 형상변화는 어차피 후반부에 나오는 애들이라서 형상변화는 됐고 일단 야생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공격할때마다 분우중초비사입니다 이거 어익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음전자왕통 저주받은 칼날 적강등 강등?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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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그래 놓고 지금 잠깐만 어 야생 나오는게 없다고? 야 겁나 애매해지네 이러면은 이럴 땐 그냥 두개 있는거 잡읍시다 트타코인 타야지 뭐 초반에 어차피 뭐 어익이 안나오는 저것도 아니고 어익 고르네 있나? 트타코인 탄 사람 있고 거의 다 모델카이전에 어익 한명 있네요 요들 아군에 대한 공격 일정 확률로 빗나갑니다 요들도 괜찮은데? 총잡이 50% 확률로 추가 공격 얘 사고 음 겁나 애매하네 야 초반점 되게 안좋네요 지금 다 따로느라 그니깐요 지금 되게 애매해지고 있어 괜찮습니다 어 지금 이자리가 많아가지고 이거 저거 뭐야 이자리중에 하나만 맞아도 어느정도 괜찮을거 같은데 음 음 이렇게 가야겠다 일단은 네 투세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졌네 니달리 죽겠는데 이거 아니 우리팀 테크는 왜 왜 룰루져 이기나 지나 이기나 지나 어 잠깐 이기나 야 이거 이겼다 어 어 이걸 이겼다 크 이거지 좋아 워익 드디어 나오네 이러면 일단 야생 묻거든요 야생에 흠 야생에 흠 여좀 뒤로 가주고 강등이고 얘는 스태틱 어 리날리 스태틱 또 나쁘진 않은데 네 비비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생이 없네 하하하하하 개 애매하네 진짜 놀러 가봅시다 아이씨 아니면은 이거 위치 개 안좋는데 지금 예스키 쓰면 이거 다 맞을거 아니야 이겼다 이거 계속 이기네 이걸 좋아요 음 투타 이성이 좀 큰거 같아요 지금 음 투타 하나 다리우스 코인 아 좋았어 아 워익 팔까? 이러면? 야생 지금 야생잡이는 잘 모르겠고 야 왜 하필 룰루가 물렸지? 아 그래도 빛나가 25%라서 괜찮죠? 안 괜찮죠? 어? 음 조졌네 이러미나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조졌네 베이가? 어 뭘 가는게 날라나? 베이 가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베이가 요들 아닌가? 너 일로와 카타고르 보이죠? 하하하하 응 난 요들 법사 두개 꽤 맞을 수 있으니까 얘는 데리고 가고 보자 둘 더 해야 되는데 후반부에 나르 나오면 나르 픽하면 되고 이렇게 룰루에 이달리 이렇게 가자 어 그리고 스태틱을 가야겠다 스틱 개 나 스태틱 가볍다 고속영사포가 뭐랑 뭐였죠? 야 그분 너무 위치 잘 잡았는데 상대 아니야 애들 위치 왜이렇게 잘 잡어 곱궁 두개요? 오케이 아 근데 연패 이거 연패 코인이 있던가요? 어 어 다 별로고 애매하고 애매하고 얜 또 암살자네 아 닌자구나 저거는 베이가는 뒤져도 크게 상관이 없고 개묘하네 이거 네 팩토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건 50원까지 이제 그 뭐지 턱골이 이제 있는건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모으긴 해야되는데 다른 사람들 벌써 25원 모으는 애도 있고 지금 어 25원 모은 사람도 있죠 요거는 이건 안살수가 없잖아 내가 방금 뭘 본거지? 야 저거 안살수가 없잖아 진짜 야 인간적으로 이건 사야지 야 이건 사야지 솔직히 근데 지금 요들 법사 형상변환자 야생 좀 이쪽 노리고 있긴 하거든요 야생도 괜찮을 것 같아 어휘가 하나 일단 꽂아놓을게요 야생 쪽 생각하면은 어휘 꽂아놓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얘가 효과가 뭐지 근데? 아 공중력 띄우는거? 아니 이렇게 싸우면 별론데 이거? 티타 두개만 나오면 이제 삼성이죠 티타는 나르 있으면 형상변환자도 같이 되고 앨리스? 형상변환자가 또 뭐있지? 시바나 있나? 좀 뒷얘기네요 좋아 룰루도 이성이고 다 벌써 지금 이제 슬슬 20원씩 모고있는데? 이걸 네 히민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모아놓는게 나알라나? 경험치는 아직 멀었고 아 시바나 사두까요? 안돼! 야 언제까지 얼어있을거야 조졌네? 네 세타본생활고플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야 저거 터지면 죽는 주제이씨 아 일단 사놔 어차피 저거 이자 없으니까 어 이거 룰루 하나 가져가고 뭐 아 앨리스인줄 알았는데 뭐로 가는구나 어 애매하네 15 아 뽀삐 하나만 더 나오면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투타 안나오죠 지금? 투타 있을만한데 지금 투타 탄 사람 아 얘가 있구나 얘 이성이네 아 요기 물리면 안좋은데 아니 이거 AI라 그런가 타겟팅이 왜 이렇게 그지같지? 이건 뭐야 마법자 악령증가? 야씨 AI라 그런지 타겟팅이 너무 빡대가리같아 야생암살자 살거 없죠 지금은 돈좀 아껴놓고 하아 근데 지금 뭐지? 앞에 탱킹 할 애가 없어 그게 가장 문제 와 벌써 40원이라고? 싸움꽃요? 싸움꽃요? 얘는 잡았다 그래도 네 김사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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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리가 없지 나르? 나르 괜찮은데 지금? 일단 뒤집게 빠질거고 뒤집게 아래 있으니까 나르 살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거 아 제발 나르 좀 살려줘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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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난가? 나 좀 꺼내줘 나르 나르 내려와 그치 그래 일단 나른 가져와야지 요들 지금 내 말이잖아요 내가 나르 어차피 지금 아 근데 니달리 백 있는건 좀 애매하니까 나르 나중에 넣자 좋았어 김뻐피 가져오고 걔넨? 요들? 어이 다 팔까? 그럼 요들 그냥 요들팟으로 갈까요? 이거 아예? 니달리 이 성이라서 어차피 지금 육요둘팟은 안되거든요 남부 봅시다 일단은 지금 육요둘 댁은 못가가지고 야 앞라인이 너무 쎄 상대 근데 내가 더 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러니까 나르케넨 넣으면 육노둘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웨이 제가 지금 없잖아요 그게 문제지 어 어 야 하나 사고 네르 앞에 세울까? 음전자둘 음 애매한데 일단은 베이가 하나 사두고 야생녀들 형상변환자 형상변환자 하나 더 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용말 용발도 어차피 그럼 얘 키울거니까 가져갑시다 네 네 오모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너무 개 빙덱 너무 사기 아닙니까? 솔직히 빙덱 개사기야 내가 이기구연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나르가 좋긴 해 지금 cc가 괜찮아 내가 cc가 지금 셋이죠 어떻게 보면 롤투체스 근데 얘네들이 이벤트성으로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긴 뽀삐 넣을 자리가 없잖아 야생 버릴까? 아 씨 어이 버릴까? 아이구나 늑대구나 이거는 지금은 그냥 돈 아낄게요 거의 뭐 아류장이죠 아류장이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 롤도 처음에 아류장이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롤도 도타 도타랑 뭐였지? 카오스 짭이었어요 어 네 파노 감사합니다 어 보자 템 적당히 나쁘지 않고 사벨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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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개색 천공격이다 얘랑 얘랑 아 씨 형상변환자 하나 끌고올까? 여러분들 쉬바나예요 엘리스예요 어때? 뭐 데려올까? 아 쉬바나 있구나 데려와야지 쉬바나 하나 있으면은 이 멍청아 하나 있어놓고 뭘 고민하는 거야 대체 칠이 뚫리면은 원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잠시만요 지고 어익을 갖다 팔까요? 지금 안 돼 나르 안 돼 나르 안 돼 아 씨 나르 떠가지고 저거를 못했네 조졌어 이거 아 근데 나 씨 트탈 딜템이 안 나와 지금 아 트탈 딜템이 안 나오는 건 조금 힘든데 어 웨이거 오케이 구원 음 젠자 망토 미쳤어 미쳤습니까 어 그냥 음전자 가고 음전자 보내야겠다 이거 40원 안 껴줘 음 나르 나르가 뒤졌을 때 구원 받을 아군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둘레 여섯 와우 야 나르 개잘버틴다 야 템지로 지니까 나를 개잘버티네 진짜 쇼거스 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있으면 좋긴 한데 어어 요들 어어 잠깐만 아 워이 잘가 아 근데 트타 왜 안 나오지 트타 지금 누구누구 잡고 있길래 거의 다 베인 잡고 있고 트타 하나 야 트타 잡은 한 명밖에 없는데 왜 트타가 안 나오지 지금 50원 코인 맞춰야 돼요 이거 아 요들 하나 자리만 나오면 개넨 녹 개넨을 녹 지금 개넨이 낫겠지 조졌네 이거 와우 아 저주의야 미친 야 이거는 어떻게 이겨 이러면은 아 저거 터졌으면은 둘은 잡았을 것 같은데 난 그래도 그러면 아 얘 지금 돈 많이 썼어요 저거라서 아 벌써 한 명 아웃됐고 지금 아 카소스 보피 어 룰루 룰루는 뭐 가져갈고 개넨? 개넨 아니면 보피인데 개넨 가져갈까? 이거는 개넨이 낫겠다 스웨인이요? 어떻게 어떻게 아이씨 스웨이 가져갔네 하하하하하하 아니 케넨인거 아는데 발음하기 개넨이도 낫지 않아요? 하하하하하하 아니 좀 그런게 있어요 아니 제가 젤리형 방송 맨날 보니까 젤리형이 좀 그 막 바람을 그렇게 저리듯다 막 보피 막 보피 막 이러고 그런게 있어 그 여기 음 딱 개넨 오케이 개넨 셋 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 개넨 셋이면 얘 빼버릴까? 스웨 워홉 하하하하 아니ил 워홉은 솔직히 발음하기 더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? 이건 좀 아닌데 어 일곱 되면은 개넨national 보내고 근데 그러면은 경험치 좀 올려놔야겠지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예전에 그 누누 월럼프인줄 알았어 그건 있다 아 근데 지금 암살자파시 많거든요 차라리 지금 베이가 대신에 걔네넣는게 나을수도 있을거같애 암살자파시 많으면 뭐야 아 트타 살아있구나 야 나를 개잘버텨 아 근데 나를 잘 버티는건 좋은데 이씨 필냉판 어따깔아요 나를 조줬네 아 연폐코인 조지는데 이거 베이가 하나 사주고 아이씨 이거 그냥 얘 올릴까 좋아 요 야 이렇게 가자 이게 더 많이 봤네 지금 이렇게요? 한번 해볼까 이거? 가보자! 아 니가 오는거구나 아 근데 얘는 내가 못 이길거 같은데? 이거 나르가 열일해야돼 아이잉 아아아아 그치? 게넨이랑 게넨 나르 조합 좋아 둘이 붙여놓으면 꽤 괜찮은거 같아요 게넨이랑 나르 이게 전기쓸 때 나르가 그쪽으로 궁써서 보내주거든요? 어 이거 꽤 괜찮은데 이 조합? 지금? 근데 지금 1등 잡고는 뭐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고 어 쉬바나 혹시 지금 형상면한자 쪽도 지금 니달리랑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 근데 드레이븐 잘 큰 드레이븐이야 이럴 애들 못 이기긴 해요 이렇게 가자 잠깐만 어 요들 야생 그치 쉬바나 넣자고? 아니 아니 늦었어 아니야 니달리가 나요 아냐 이건 그냥 내 판단에 의한 거예요 얘네들 가만히 있어 크으 야 cc기 지린다 진짜 아 근데 근데 찬텍 질텍 넣어줄게 없네 강등 아니야 아니야 이건 좀 애매하고 뽀삐랑 앨리스는 안가져왔지 아 이씨 드레이본 가져올까요? 아 근데 요들팟이라 드레이본 넣기 좀 애매하긴 한데 애매하죠? 유령무이 아이씨 뭐가 뭐해주지? 애매하죠 지금 아 브라움 개싫어 야 야 그분 야 그분 저거 저거 가행간거봐 좋아 형변 파슨 아 코인 탈걸 없죠? 살만한거 어 저거 그냥 코인 탈걸 그랬어요 지금 늦었어 이미 경험치나 올리자 그냥 돈은 딱 50만원 맞춰놔도 되거든요 이거 7해가지고 지금 형변 몇이야 형변 2거든요 형변 3으로 올릴게요 음 시발 나 아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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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시발 뭐야 둘레 여섯 여덟 에? 뭐 얼른 얼마나 해야지 저렇게 들어와 괜찮아 나르 나르 형님 다 해줄거야 그치 나르 형 다 해줘요 나르 형 거기다 장파 깔면 안되지 젠장 야 불똥 몇번 튀는거야 야 불똥 뭐 뭘 몇번을 뛰어 미친거 아니야 아니 이씨 개미쳤네 나 아직까진 그래도 괜찮거든요 아직까진 괜찮 31이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하아 둘레 여섯 여덟 야 벌써 여덟 초고된 애들도 많아요 지금 요 나르가 한번 해줘야되는데 끝이 좋아 야 나르 개넨 조합 진짜 좋다니까 이거 크으 잘가 하하하하 그래 나르 개넨 조합이 좋아요 이게 음 케넨한테 뭐 좀 쥐어줄까 사실 위룡웅이 가는게 나할수도 있어 치명타 에피 그게 있어가지고 딱 그전에 초밥집에 뭐가 올라오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 어 보삐 아이 개미한데 니달리 아니면 보삐 이거는 뭘 가는게 나을라나 내가 1등이라고 진작아 그냥 템버 갈까요 그러면 망치 한방 뽀삐삼성 되나 이거 어어 야 자리가 애매한데 이거 아 돈닿어 이제 거의 끝나가 음 돈닿어 거의 다 끝나가는 타임이야 이거 이제 슬슬 시청자 참여를 하실때가 됐는데 한게임 간맞보고 시청자들에게 시계맞 할시간 아닙니까 너무한거 아니에요 뭘 했다고 벌써 세발낙지 네 후원 감사합니다 벌써요 그럼 다음판 한번 시참해볼까 시참하면 들어올사람이 있나요 아니 근데 이거 나르 서풍때문에 이거 튕겨나가지고 이거는 이것도 힘든데 나르가 해내줘야돼 이거 나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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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판 죽어서도 도움되는 나르 좋아요 자 지금 야생 야생마법사정도 있으면 좋긴한데 돈 막 쓸게요 베이가 못사네요 진장 뭐 버려야되지 이러면 니달리 버릴까 그냥 아이씨 애매한데 이거 이게 뭔데 이 유령물이 집어주고 아이씨 아이씨 아 미친 자리가 안나오네 이거 겁나 애매하네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러면 여러분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아시는분 있나요 베이가 포기하자고 베이가 포기하자고 베이가 포기하고 나르 나르 심자 그 죽고 뭐고 나 이 뒤진거 같은데 지금 어 살았네 이걸 살았네 이걸 살았네 걔는 아니 되지 말고요 여기에서 뭐뼐 어디서 놓으러 얘 이거 이거 어디서 일만 kop 아이 서풍 뭐하세요 시간만 글잖아 이거 그러니까 지금 다 이성이야 지금 미치겠어 어 음전자 두개면 누구한테 주지 아이 너 너 아 너 그냥 가이씨 됐어 몰라 야 좀 아이 포기할게 그래 너는 너는 삼성 포기한다 아이 진짜 이씨 쟤 진짜 이씨 아 진짜 돌겄네 진짜 포기하래서 포기했더만 이씨 방금 뭔 딜이야 이게 야 방금 뭔 딜이야 미친 저리 꺼져 그래도 음전자 망토 끼고 있어가지고 생존율은 조금 높긴 하네요 그것뿐이야 근데 문제는 아이 지금 포피 하나만 놔줘야 되는데 포피도 안 나오고 이씨 야 근데 나는 진짜 잘 버틴다 나는 개잘 버틴다 어 그 어떡하지 이거 아이 뭘 버려야 되지 아이 뭘 버리면 뭐 듣다 잠깐만 아이씨 아하아 dB 아악 아 dijo 아이씨 진짜 아이씨 뭐 되는 게 없냐 진짜 아이씨 룰루다 룰루 좋다 아참 아참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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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dlghk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프 자주 뵈요 아 젠장 진짜 괜찮아 나를 좋아 나를 좋아 나를 좋아 나를 개좋아 야 이거는 뭐 질수가 없잖아 좋아 이거 올라가면 이제 어 이제 좋아요 삼성 둘다 삼성 개꿀 뽀비아라만 남아주면 안되니 아아 좋아요 깔끔하구만 이거 야 지렸다 진짜 야 끝났다 이건 야 마지막에 이건 삼성 세개를 이렇게 하하 요거지 야 데려와 야 누구야 데려와 마 자신있나 마 자신 아잇 하하하하하하 음 음 하하하하하하 음 음 음 잠깐만 어 개랜 아니 가라나르 괜찮아 우리에게 나라가 있어 아니 카소스 빨리 죽여야 됐네 이거 카소스 어딨어 카소스에 안돼 카소스에 어그로쿨여야 됐네 이거 괜찮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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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 남은 친구는 단 둘이구만 어 걔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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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루 룰루 가자 룰루 호우 아 룰루 삼성이었지 이런 멍청한 놈아 괜찮아요 팔면 돼 팔아서 대충 너 그거 끼고 음 뭐 굳이 살게 있나 상대 야 상대 다 법사야 지금 근데 나 지금 마저 두개요 여러분들 아 이거 뭐 끝났네 상대 법사인데 마저 두개네 아이 잘 가시고요 야 걔넨 나루 한번만 해주면 걔넨 아이 걔넨 뒤졌어 뒤졌다고 벌써 나루 간다 나루 가란 룰루나루 니들 안죽어 법사한테 뭘 죽냐 이건 계속 거대해줘 데미지가 안 들어와 하하하하 데미지가 안 들어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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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가 안 들어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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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진짜 진짜 데미지가 안들어왔 야 이거를 한판 돌리자마자 이렇게 1등을 해버리네요 애플포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지